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라 ια스코입니다. 메카 одну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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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타이볼토브입니다. 하하하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카드를 많이 보았습니다 네 자 우리가 크라켄, 피코 크라켄이 많아요 하이드론, 투스코 저희가 투스코 패스점점이 카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이크 다이크로 패스점점이 됐어요 제자리에 놔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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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이었습니다 포올 포올 레디 칠시 칠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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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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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크라켄 아카게 주세요 아 중복 킬링타운 중복이에요 킬링타운 아 중복이에요 아 중복 킬링타운 중국입니다 아 patience 아 아 아 데스퍼 메카니멀 메카멀 데스퍔이 네 스포 좀 해주세요. 그렇죠? 어, 레드 속성. 자, 네 스포을 어퍼니 해보겠습니다. 우리 타이거 퐈시가 속성을 알아보고 싶대요. 속성을 알아보세요. 레드가 괜찮지? 네. 괜찮지? 네. 괜찮지? 그럼 네 스포. 자, 카드를 주세요. 첫 번째 카드.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는 투스쿨. 투스쿨입니다. 툴박치기 6시작짜리. 2나무 나오는거죠? 자, 카드는 툴박치기 중복입니다. 아쉬워요. 자, 다음 카드는 자, 이것도 중복입니다. 6번 카드인데 저는 은테들이가 있어요. 이것도 중복입니다. 순복. 이거 뭐야? 어, 이거 없는데요? 어? 자, 이거는 포이즌플로우. 포이즌플로우. 포이즌플로우 60점짜리 카드. 이거 없는거 같아요. 자, 이거 없는겁니다. 포이즌플로우는 없는 카드에요. 잘했습니다. 60점짜리 5분 카드. 굉장히 멋있습니다. 잘했어요. 다이클. 다이클 멋있어요. 로우. 다시 한번 해볼까? 다이클. 다시 한번 해볼까? 다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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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치드의 강좌 타이쿠 장차에서 아래로 변신 카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세요 첫번째 카드는 끝 첫번째 카드는 라이너러워시 수고가 오픈 중독입니다 라이너러워시가 많네요 라이너러워 자, 크라켄 이렇게 스티키샷 많이 있습니다 중독도 라이너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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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없어 그래? 응 오 투스쿨 홈 미사일 우리 그거 없어 없을텐데 중독이 중독이네요 괜찮아요 바꾸면 되니까 중독입니다 괜찮아요 다음 속삭은 뭐에요? 블루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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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레드홈하고 블랙미러하고 블루렌저 3개 다 있습니다 이제 우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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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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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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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